다가사키 초카페가 어디? 이쁘다 귀엽다 오늘은 이런 귀여운 거 보는 날이야 날씨가 귀엽지 않아요 날씨는 아주 핫해 맛집인가 봐 불 서있어 진짜 카페 1 발견 오산학기 카페 여기는 인기 많은 카페 중에 한 곳이 다가사키 치도도 있어 웨이팅 엄청 길어 여기가 더 맛집이야 다가사키 서스타베이 다가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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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산구치대 귀여워 귀여워 ían 김현아 대하솔드스 김현아 대하솔드스 여긴 진짜 현지인들이 웨이트 있는 맛집이 많다. 멕시칸 음식점이 아니라 일본 음식점. 룰루베리는 에어템에서 일어난 집.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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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엄마 쪽에서 찍으려면 컵이 이렇게 너무 웃겨. 삼겹을 썰어. 오. 멋진다. 태국 맛이 없죠? 왜 이렇게. 수누피 박물관도 있어 진짜 인기가 많다 수누피 박물관도 있어 저쪽에 있지 않을까? 와 수누피 박물관도 있어 진짜 인기가 많다 이 도료수. 이 도료수.